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부자든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권력자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간에 살다 보면 구전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전 날이 오게 되면 그걸 해체가는 과정과정에 충실해하면서 구전 날들을 극복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여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이 행하고 성취하고 이룬 것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삶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삶이든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오면 좋은 날이 오는 대로 또 어려운 날이 오면 어려운 날대로 그렇게 시간의 흐름의 과정과정에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특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성장률이 어떻다 부채가 어떻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5천 년 정도로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왕의 신하로서 살지 않았던 시기가 아주 우리 역사에서 불과 한 7,80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한국은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위 전쟁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게 되면 자신 앞에 주어진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너무나 평범하지만 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거 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좋은 날도 오는데 살다 보면 살아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하나 보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에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남양주에서 3명 강릉에서 3명이 이렇게 내려서 안 되는 그런 선택을 내렸다. 그런 뉴스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SNS 통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내린 그런 이야기가 뉴스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탁 보고 사는 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목숨이나 생명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하단에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그대로 하신 한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님이란 분인데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는데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우게 되면 개인 파산을 하고 시체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이거나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되면 다음에 더 좋은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을 그렇게 정리해서 되겠냐 그 목숨이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출가를 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젊은 날에는 우리가 젊은 날에는 어른들의 아이들을 많이 봐줬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여러분들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들을 별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가지고 자식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보면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죠 생명 하나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그런 것을 아주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젊은 분들이 다 누군가의 아들과 딸일 것이고 누군가의 손자 손열 건데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족을 신고를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찾아냈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강릉시 운산동에서 또 그런 사건이 있는데 나이들이 젊습니다. 10대 20대 30대 좋은 날도 오고 또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의미가 있고 어려운 날은 어려운 날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삶을 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신의학 교수 전문가 가운데서도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했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크 오스트리아다 비엔나 출신이죠. 나치치아에서 부모님도 읽고 갓 결혼했던 아내도 읽고 본인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 청하 출판사에서 나와서 아마 아주 오래 가는 그런 스테디셀러일 겁니다. 아우슈비츠처럼 여러분들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정신 치유법을 찾아내서 이제 훗날 감옥에 살아남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술과 그런 진로로서 큰 도움을 주신 분이죠. 한 분이 이 죽음의 수용소에 쓰라는 것을 읽고 인용문하고 약간의 여러분들 자기 단상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빅터 프랭클의 결심처럼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자신이 발견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 이후에 로고데라피라는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발전했다. 삶의 무기력을 경험해 극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심리학 방법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대단히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바둑이나 개는 의미를 찾지 않지 않습니까? 미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미닝을 찾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미닝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과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한 142페이지 죽음의 수용소에서 각각의 개인을 구별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독자성과 유일성은 인간에 대한 사랑처럼 창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자성으로 인간은 유일무희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사랑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나 혹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자기 삶을 던져버릴 수가 없다. 빅터 프랭클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다. 왜 살아야 되는가 했죠.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이런 역경 속에서나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대단히 숭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생각하는 힘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성취를 세상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의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 자체가 고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완주를 하는 과정에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대는 점점 풍요로워지지만 그 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람쥐 최바퀴 같은 삶을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상실할지 그냥 주변이 돌아가는 대로 바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끔 자신의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아주 똑똑한 바둑이나 고양이 요즘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스럽지만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허무감을 느낄 수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항상 어떤 순간에든 자신의 행위나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시간이 일생에서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생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과제나 그런 고난 역경 그다음에 난제 이런 것이 환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그 문제 해결을 향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거죠.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철학이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철학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산과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너무 지금 심하게 훼손돼 가지고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냈습니다. 4월 첫 주에 발간된 것이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주 낱낱하게 여러분들 분석하고 고발한 도둑놈들 5권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고 자식들의 앞날을 여러분들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